길어야 1개월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애 따라 엄마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구나 처음 널 안았을 때 세상을 다 얻었다 생각했는데 손가락 발가락 하나하나씩 세어보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우리 딸은 이 다음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? 엄마 엄마? 난 엄마처럼 될 거야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좋으니까 사랑이 떠나요 날 잊으면 어떡해요 멀어져나 엄마는 도대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? 나한테 괜찮이나 있어? 엄마는 엄마 방식대로 살아 난 내 방식대로 살게 제발 넌 좀 내버려 둬 뒤돌아 다시 올까봐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네요 사랑아 사랑아 나를 데려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사랑아 나를 데려가 나를 데려가 너 없이 나 어떻게 살아 사랑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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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담이야 이제 연락가지마 엄마한테 알았어 됐어 안해 엄마 엄마 나 엄마 없이는 어떻게 살아 너 없이는 어떻게 살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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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